오즈의 마법사 4장 통화본입니다. 4장의 제목은 The Road to the Forest, 수포로 가는 길입니다. After a few hours, 몇 시간 후에 지난 3장에서 도로시하고 토토 허수아비가 길을 떠났죠. 이렇게 셋이서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The Road began to be rough. Rough는 길이 울퉁불퉁하다는 건데 앞에 be는 b 동사의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되다의 뜻이에요. 길이 울퉁불퉁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 walking grew so difficult. 그래서 걷는 것이 차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that가 나왔죠. so that. 너무 so 이하해서 that 이하하다. The scarecrow often stumbled. 걷는 게 너무 어려워져서 허수아비가 가끔씩 발뿌리가 걸렸어요. Over the yellow bricks. 허수아비가 노란 벽돌에 발뿌리가 걸렸어요. 다음에 관계되면서 which는 the yellow bricks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노란 벽돌들은 were uneven. 고르지가 않았어요. 여기서는 매우 고르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벽돌들이 평평하게 깔려있어서 걷기가 비교적 수월했는데 몇 시간 걸어오니까 여기는 벽돌들이 평평하게 깔려있질 않고 길이 울퉁불퉁해져서 걷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몇 시간 후 길이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했고 걷는 것이 점점 너무 어려워져서 허수아비는 여기 매우 고르지 않은 노란 벽돌에 가끔씩 발뿌리가 걸리곤 했습니다. Sometimes indeed. 가끔씩은 정말로 They were broken or missing altogether. 그 벽돌들이 were broken, 깨져있었어요. All were missing. 아니면 빠져있었어요. Altogether. 대체로. 그 벽돌이 깨지고 빠지고 전체적으로 엉망이었다는 얘기인데 Living holes. Living 분사고문이에요.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입니다. 벽돌이 깨지고 빠져서 구멍이 남은 거예요.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는 holes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The toe jumped across. 여기 관계대명사 That는 across의 목적어예요. That가 구멍들을 가리키니까 토토는 그 구멍들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And Dorothy worked around. 여기도 관계대명사 That가 around의 목적어가 되니까 노루씨는 그 구멍들을 피해서 걸었어요. 길이 울퉁불퉁하고 구멍이나 있으니까 그 구멍에 안 빠지려고 강아지는 그 구멍을 폴짝폴짝 뛰어넘었고 노루씨는 그 구멍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걸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가끔은 정말로 벽돌들이 전체적으로 깨지거나 빠져서 구멍이 생겨 있었는데 토토는 그 구멍들을 뛰어넘었고 노루씨는 그 구멍들을 피해서 걸었습니다. As for the scale crowd. 허수아비에 대해서 말하자면 Having no brains. Having 분사고문인데요.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이번에는 이유예요. 허수아비는 두뇌가 없기 때문에 He walked straight ahead. 허수아비는 곧장 앞으로 걸었어요. And so stepped into the holes. 그래서 구멍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구멍에 발이 빠졌다는 거죠. And fell. 주어인 히 허수아비가 1번 곧장 앞으로 걸어갔고 2번 그래서 구멍에 발이 빠져서 3번 넘어졌어요. At full length. 큰 대자로 넘어졌어요. On the hard bricks. 단단한 벽돌 위에. 얘가 단단한 벽돌 위에 넘어졌는데 큰 대자로 자빠져버린 거죠. 계속 가다 보니까 길이 울퉁불퉁하고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구멍을 뛰어넘고 도루씨는 피해가서 구멍에 빠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허수아비는 뇌가 없으니까 무조건 직진. 그러다가 구멍에 발이 걸리는 바람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허수아비에 대해서 말하자면 허수아비는 뇌가 없어서 곧장 앞으로만 가다가 구멍에 발이 빠져서 단단한 벽돌 위에 큰 대자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It never hurt him, however. 하지만 그것 그렇게 넘어진 것은 허수아비를 조금 더 다치거나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And Dorothy would pick him up. 여기 조동사 would는 뭐뭐하건 했다라는 뜻으로 과거에 자주 일어나던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도루씨가 him, 허수아비를 픽업, 들어올리곤 했어요. And set him. 여기는 조동사 would의 1번 픽, 2번 set 이렇게 연결됩니다. 도루씨가 허수아비를 들어올려서 놓곤 했어요. Upon his feet again. 다시 허수아비의 발 위로 다시 발 위로 놨다는 것은 일으켜준 거죠. 도루씨가 허수아비를 들어올려서 일으켜줬다는 건데 여기 wood가 쓰인 걸로 봐서 여러 번 넘어졌었나 봐요. 그럴 때마다 도루씨가 허수아비를 들어올려서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그 다음에 while이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거를 기계적으로 while 이하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while 이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영어의 어순이 우리말과 반대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아주 나쁠 때도 있어요. 자칫하면 뜻이 왜곡될 수도 있고 적어도 시간은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에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어의 어순을 거스르지 말고 따라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while도 무조건 뭐뭐하는 동안에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라고 하면 영어의 어순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도루씨가 허수아비를 들어올려서 일으켜 세워줬고 그러는 동안에 he joined her. 허수아비는 도루씨와 joined in 함께 했어요. in laughing merily 유쾌하게 웃는데 함께 했어요. 즉 도루씨와 함께 유쾌하게 웃었어요. it is only sap. 자기 자신의 작은 사고에 대해서. 작은 사고는 물론 넘어진 거죠. 지가 넘어져 놓고 도루씨가 일으켜주니까 도루씨랑 함께 깔깔대고 웃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진 것이 허수아비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도루씨는 그를 들어올려 일으켜주었는데 그러는 동안 그 작은 사고에 도루씨와 허수아비는 함께 깔깔대며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The farms were not nearly so well cared for here. 우선 care for는 보살피고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were not cared for 수동태의 부정문이죠. 농장들이 were not cared for 돌봐지지 않았어요. well 잘 돌봐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not nearly는 결코 뭐뭐가 아닌 거예요. 농장들이 결코 잘 돌봐지지가 않았어요. here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not so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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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동등 비교의 부정형입니다. 그러니까 농장들이 여기서는 as 이하만큼 잘 보살펴지고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as they were farther back. they는 the farms 농장이고요. were 다음에는 cared for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농장들이 더 멀리 뒤에서 잘 보살펴지는 것만큼 여기서는 잘 보살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셋이 가고 있어요. 얘네가 지나온 농장은 저 멀리 뒤에 있어요. 여기는 아주 잘 돌봐져 있었는데 지금 얘네가 가고 있는 이곳은 잘 가꿔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there were fewer houses and fewer fruit trees. 집들도 더 적게 있었고 과일나무도 더 적게 있었어요. 여기 fewer가 두 개나 온 건 비교급이죠. 어디하고 비교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잘 가꿔진 농장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곳들에 비해서 여기는 집도 얼마 없고 과일나무도 얼마 없었다는 겁니다. and the father they went. 그 농장들이 더 멀리 이어져요. the more dismal and lonesome the country became. 자, the father, the more dismal and lonesome. 여기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의 형태입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에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농장이 더 멀리 이어지면 이어질수록에 더 쓸쓸하고 더 적막해요. 자, 이런 용법이 가끔 눈에 띄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친구가 돈 끌어왔어요. 돈 좀 빌려주라. 얼마나 빌려줄까? the more, the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에 좋아. 그런데 언제 갚을까? the sooner, the better. 빠르면 빠를수록에 좋아. 반대는 the later, the worse. 늦으면 늦을수록에 안 좋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의 예보다 좀 길죠. 원래는 the father가 they went 뒤에 있어야 되는 거고 the more dismal and lonesome도 became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농장이 더 멀리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동네는 더욱 쓸쓸하고 적막해졌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얘네들이 평탄하고 좋은 여건에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길은 나빠지고 주변의 환경도 아주 안 좋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곳의 농장들은 더 멀리 뒤에 있는 농장들만큼 잘 보살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집들도 더 적었고 과일나무도 더 적었으며 농장이 멀리 이어질수록 그 동네는 더 쓸쓸하고 적막해졌습니다. at noon 정오가 돼서 they set down 데이는 도로시하고 토토 그리고 허수아비 이렇게 세 명이죠. 이 셋이 앉았어요. by the roadside 길가 옆에 앉은 거니까 그냥 길가에 앉은 거죠. near a little brook 작은 시내 가까이에 얘네가 앉은 장소가 1번 길가이면서 2번 시내 가까이인 거죠. and Dorothy opened her basket 그리고 도로시는 자기의 바구니를 열었어요. and got out some bread 주어인 도로시가 1번 바구니를 열고 2번 빵을 좀 꺼냈어요. she offered the peas to the scale crow 도로시는 허수아비에게 빵을 한 조각 꺼냈어요. but he refused 하지만 허수아비는 거절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정오가 되자 그 셋은 시내 가까이 있는 길가에 앉았고 도로시는 바구니를 열어 빵을 좀 꺼냈습니다. 도로시는 허수아비에게 빵을 한 조각 꺼냈지만 허수아비는 거절했습니다. I'm never hungry. 나는 절대로 배가 고프질 않아요. he said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and it is a lucky thing. 그리고 그것은 운이 좋은 일이에요. 즉 행운이에요. I am not. 여기는 I 앞에 접속사 that가 생략이 돼 있는 건데요. 앞에 eat는 가주어 생략된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그리고 not 다음에는 hungry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이 행운이라는 거죠. or 왜 그게 행운이냐 하면 my mouth is only painted. is painted. 수동태죠. 내 입은 그려진 거예요. 진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f 이하 한다면 if I should cut a hole in it 만약에 내가 그 그려진 입안에 구멍을 뚫는다면 so I could eat 여기 so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요. 내가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려진 입안에 구멍을 뚫는다면 the straw I'm stuffed with 여기는 I 앞에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고요. 그 관계대명사가 the straw, 짚을 가리키면서 with까지 이어집니다. stuff는 채워놓는 건데 be stuffed, 수동태죠. with 이하로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전치사 with의 목적어는 생략된 관계대명사고 그 관계대명사는 짚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어인 I는 짚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would come out 여기는 the straw가 주어 would come이 동사예요. 이때 조동사 would는 뭐뭐일 것이다 라면서 결과를 상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입에다 구멍을 뚫으면 내 몸을 채우고 있는 짚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that would spoil the shape of my head 여기 that는 앞에 내용 전부를 받은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짚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내 머리의 모양을 망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배가 고프지 않아요. 서수아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은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내 입은 그냥 그려진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내가 뭘 먹기 위해서 그려진 입에 구멍이라도 뚫는다면 내 몸을 채우고 있는 짚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머리의 모양이 엉망이 될 거예요. not if he saw at once. 도로시는 즉시 that yeah라는 것을 알았어요. this was true. 이 말이 맞다는 것을 도로시는 금방 알았어요. 서수아비의 설명을 듣자마자 아 그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so she only now did. 그래서 도로시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and when done eating her bread. 주어 인 도로시가 1번 고개를 끄덕이고 2번 자기의 빵을 먹는 것을 계속했어요. 서수아비가 안 먹겠다고 하니까 빵을 계속해서 혼자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에는 빵이 들어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계속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도로시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금방 알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는 혼자서 계속 빵을 먹었습니다.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and the country. 명령문이죠. me 나에게 something 무언가를 말해주세요. 당신 자신과 나라에 관한 무언가를 말해주세요. 남의 you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고요. 그 관계대명사가 the country를 가리키면서 from까지 이어져요. you came from에서 전치사 from의 목적어는 생략된 관계대명사고요. 그 관계대명사는 the country를 가리키니까 결국 전치사 from의 목적어는 the country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나라에서 온 거니까 당신이 온 그 나라 즉 당신이 살던 나라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said the scale crow.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when she had finished her dinner 도로시가 자기의 저녁 식사를 완전히 마쳤을 때 즉 도로시가 빵을 다 먹었을 때 so she told him all about Kansas 그래서 도로시는 힘 허수아비에게 all about Kansas Kansas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줬어요. and how gray everything was there 모든 것이 얼마나 잿빛인지 여기 gray는 was 다음에 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잿빛이었어요. there Kansas에서 여기서 잿빛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보내서 감탄문을 만든 겁니다. 그곳 Kansas에서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잿빛인지 모든 것이 다 굉장한 잿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how he had how the cyclone had carried her 대형 회오리 바람이 도로시를 어떻게 실어왔는지 자 여기 how가 두 번 나왔는데요. 첫 번째 거는 감탄문을 만들어내면서 얼마나 라고 번역이 됐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라고 해서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how라도 문맥에 따라서 뜻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how 젤에서 시제는 had carried 현재 완료의 과거형이에요. 현재 완료는 과거의 사건에서 비롯된 현재 상황을 강조하고 있어요. 회오리 바람이 얘를 실어날른 건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에 실려온 지금의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 this square land of us 그 회오리 바람이 이 기묘한 오즈의 땅까지 도로시를 데리고 와서 지금 여기에 있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how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시가 허수아비한테 얘기해준 거는 1번 켄사스에 관한 모든 것 2번 켄사스에서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잿빛인지 3번 어떻게 해서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준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도로시가 빵을 다 먹자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살던 곳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도로시는 켄사스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었고 켄사스에서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잿빛인지 하는 것과 자기가 어떻게 큰 회오리 바람에 실려 이 기묘한 오즈의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허수아비에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The scale girl listened carefully. 허수아비는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And said 주어인 허수아비가 1번 주의 깊게 듣고는 2번 말했어요. I cannot understand. 나는 why 이하를 이해 못하겠어요. Why you should wish. 어째서 당신이 원해야 하는지. To leave this beautiful country. 이 아름다운 나라를 왜 떠나기 원하는지. And go back. 여기는 전치사 2에 1번 leave, 2번 go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서 돌아가기를 원해야 하는지. To the dry gray place. 여기 메마르고 잿빛이라는 두 개의 형용사가 정관사 너로 한 대 묶여서 place를 수식해요. 그 메마르고 잿빛인 동네. You call Kansas. You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고요. 그 관계대명사가 place를 가리키면서 캔사스까지 이어집니다. 당신이 캔사스라고 부르는 그 메마르고 잿빛인 동네. 거기까지 왜 돌아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허수아비는 도로시의 말을 주의 깊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서 당신이 캔사스라고 부르는 그 메마르고 잿빛인 동네로 돌아가기 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That is because you have no brains. 당신이 이해 못하는 건 당신이 두뇌가 없기 때문이에요. Answer the girl.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No matter how dreary and gray our homes are. 우리의 고향이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 한다고 해도 dreary and gray 황량하고 잿빛인 거죠. 황량하고 잿빛인 거는 우리의 고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이 아무리 황량하고 잿빛이라 하더라도 we people of flesh and blood. we는 people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살과 피가 있는 사람들.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하고 다르게 우리 인간들은 살과 피가 있다는 거죠. would rather live there. would rather 차라리 뭐뭐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곳 고향에 살겠다는 거죠. than in any other country. would rather than은 than 이하하느니 차라리 뭐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에서 live in 사느니 차라리 live there 고향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be never so beautiful. be never so에서 it는 다른 나라인데 다른 나라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아름다운 고향에서 사느니 차라리 덜 아름다운 내 고향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there is no place like home. 고향과 같은 곳이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건 당신이 두뇌가 없기 때문이에요. 도로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아무리 황량하고 재피치라도 피와 살이 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른 나라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고향에 살고 싶어 해요. 고향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the scarecrow's side. 허수아비가 한숨을 쉬었어요. of course I cannot understand it. 물론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he said.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이거는 지난 영상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도로시가 자기 고향 켄사스는 우중충하고 칙칙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허수아비가 아니 그렇게 별것도 아닌 고향을 왜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때 도로시의 대답이 당신은 두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타지보다는 고향에 살고 싶어 해요. 고향이 아무리 형편없고 타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하는 말이 맞아요. 나는 두뇌가 없어서 이해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if he had 하면 if your heads were stuffed with straw stuff는 채워넣는 건데 were stuffed 수동태죠. 머리가 채워져 있어요. 뭘로? with straw 지프로 like mine 내 것 즉 내 머리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요 head가 복수죠. 그러면 여기 유언은 도로시가 아닌 거예요. 도로시는 머리가 하나잖아요. 여기서 유언은 당신네들 즉 인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네들 인간들의 머리가 내 머리처럼 지프로 꽉 채워져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you would probably all live in the beautiful places. 당신네 인간들은 probably 아마도 would 여기서 조동사 would는 뭐뭐 하려고 한다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과거형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all은 you 당신 내 인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걸 모두 조합을 해보니까 아마도 당신 내 인간들은 모두가 아름다운 곳에서 살려고 했을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건데 형태를 감안 보니까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건데요. 보통 쉽게 설명할 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자 인간들의 머리는 지프로 채워져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인간들의 머리가 나처럼 지프로 채워져 있다면 칙칙한 고향보다는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싶어 할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지프라기만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 같으면 칙칙한 고향보다는 아름다운 타지에서 살고 싶을 텐데 아마 나는 두뇌가 없어서 그걸 이해를 못하나 보다. 이런 얘기죠. And then Kansas would have no people at all. And then 그렇게 되면 즉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에서만 살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되면 Kansas would 여기 would는 뭐 뭐일 것이다 라고 일의 결과를 상상하는 거예요. Kansas가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No at all. Not at all과 마찬가지로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Kansas가 사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 즉 Kansas에는 아무도 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It is fortunate for Kansas. 그것은 Kansas를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때 it는 가 좋고요. that 이하가 진짜 좋습니다. 당신네 인간들이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Kansas를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인간들이 두뇌가 있기 때문에 그 칙칙한 Kansas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니 인간들에게 두뇌가 있다는 것이 Kansas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허수아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지요.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네 인간들의 머리가 내 머리처럼 지프로 채워져 있다면 당신네 인간들은 모두가 아름다운 곳에서 살려고 했을 테고 그렇게 되면 Kansas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겠네요. 당신네 인간들이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Kansas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Won't you tell me story? Won't 는 뭐 뭐 할 거라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당신은 네 나에게 a story 당신의 신상 이야기를 해줄 거냐는 의지를 물어본 거예요. While we are resting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 네 얘기 좀 해보라는 거죠. Ask the child 그 아이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The scale curl look that I reproach flip 허수아비가 그녀 도로시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And answered 주어 인 허수아비가 1번 바라보고 2번 대답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래요?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허수아비는 도로시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My life has been so short. 허수아비의 말이죠. 내 인생이 너무나 짧았어요. 이때 시제는 has been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서 시작된 현재까지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that가 있죠. so 이하에서 that 이하하다는 so that 구문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짧아서 I really know nothing whatever. 나는 정말로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I was only made. was made. 수동태죠. 나는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day before yesterday. 어제 전날 즉 그저께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허수아비가 만들어진 지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What happened in the world before that time? What happened in the world?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before that time 그때 즉 그저께 이전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is all unknown to me is unknown 수동태 나에게 모두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즉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서 시작된 인용부호가 여기서도 아직 다치질 않았죠. 허수아비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허수아비의 말이 계속된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내 일생이 너무 짧아서 나는 정말로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나는 겨우 그저께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전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내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Luckily 다행히도 when the farmer made my head 농부가 내 머리를 만들었을 때 one of the first things 첫 번째 일 중에 하나 다음절에 he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things를 가리키면서 he did로 이어집니다. he는 농부예요. 농부가 한 첫 번째 일 중에 하나 즉 농부가 처음으로 한 일 중에 하나는 was to paint my ears 여기 to paint 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죠. 농부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 중에 하나가 내 귀를 그리는 것이었어요. so that I heard what was going on. so that 는 원래 뭐뭐하도록 이런 뜻이거든요. I heard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뭐를 what wa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농부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그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농부는 진짜로 이 허수아비가 잘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귀를 그렸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so that 는 뭐뭐하도록 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뭘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귀를 그려주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듣게 됐다는 겁니다. there was another munchkin with him 그 농부와 함께 there was 있었어요. another munchkin another 에는 다른이라는 뜻과 하나 더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개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귀를 그려주니까 들을 수 있게 됐는데 들어보니까 다른 munchkin 이 한 사람 더 있었다는 겁니다. the first thing i heard 여기는 생략된 that 이하와 같은 처음 것 즉 내가 처음으로 들은 것은 what's the farmer saying 자 그런데 여기 heard 라는 동사가 있죠. seen i hear 다음에 명사 그리고 동사의 ing 형이 나오면 명사가 동사 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the farmer 농부가 saying 말하고 있는 게 처음으로 들은 거라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how do you like those ears how do you like 는 뭐뭐가 어떠냐 마음에 드느냐 이런 거거든요. 농부가 허수아비의 머리에다가 귀를 그려놓고 이 귀가 어때 마음에 들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너블 쿼테이션 마크 이중 인용 부호가 없죠. 여기 있는 작은 따옴표들은 허수아비의 말이 아니고 농부의 말이잖아요. 허수아비의 말 속에 농부의 말이 다시 인용이 됐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도 허수아비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농부가 내 머리를 만들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내 귀를 그린 것이고 그 덕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게 됐어요. 다른 먼치킨이 한 명 더 그 농부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들은 농부의 말은 귀가 어때 마음에 들어 하는 말이었어요. They aren't straight. 지난 영상에서 농부가 허수아비의 머리에다가 귀를 그려놓았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they는 바로 그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린 귀가 똑바르지 않아. answer the other 다른 사람 즉 또 다른 먼치킨이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따옴표가 좀 이상하죠. 이거는 큰 따옴표하고 작은 따옴표가 연달아 쓰인 거예요. 큰 따옴표는 허수아비의 말이라는 뜻이고 작은 따옴표는 허수아비가 말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또 인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they aren't straight는 the other 또 다른 넌치킨이 한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 따옴표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돼서 이렇게 묶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상의 링크로 걸어놓은 텍스트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여기는 작은 따옴표 하나만 있는 게 맞아요. 설사 작가가 이렇게 썼다 해도 작가가 실수한 겁니다. 자 어쨌든 농부가 귀를 그렸어요. 그래놓고 이 귀가 어떠냐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니까 돌아온 대답이 귀가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Never mind. 괜찮아. said the farmer 농부가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농부의 말을 허수아비가 다시 인용한 거니까 여기가 작은 따옴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복잡한 따옴표는 괜찮냐?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단락이 바뀌었죠. 이렇게 단락이 바뀔 때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돼 있어요. 영어의 구두점의 법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네들끼리 만든 법칙이니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일은 아니고 그냥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 합니다. their ears just the same. 그것들 그 귀들은 just the same 마찬가지로 귀들이야. 그것들이 마찬가지로 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린 귀를 보고 똑바르지 않다고 하니까 똑바르나 삐뚤으나 다 귄데 뭐 어차피 귀모양이니까 괜찮아 라고 농부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 따옴표들이 이렇게 복잡할 게 아니라 작은 따옴표로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게 맞죠. 허수아비가 아니라 농부가 말한 거니까요. which was true enough. 여기서 which는 귀니까 그냥 다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런대로 맞는 말이었어요. 허수아비가 보기에도 귀가 뭐 그렇게 꼭 똑바를 필요는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따옴표가 없죠. 여기서 열린 따옴표가 아직 다치지 않은 겁니다. 허수아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따옴표가 잘못 찍히는 바람에 설명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똑바르지 않은데 다른 먼치킨이 대답했어요. 괜찮아 농부가 말했어요. 어차피 귀 모양이면 됐지 뭐. 그런데 그 말은 그런대로 맞는 말이었어요. Now I'll make the eyes. I'll I'll 이제 나는 눈을 만들 거야. said the farmer 농부가 말했어요. 여기는 따옴표가 제대로 찍혔죠. 허수아비의 말이 계속되는데 단락이 바뀌면서 큰 따옴표 하나. 농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작은 따옴표 하나. 이렇게 복잡하게 시작했는데 뒤에는 농부의 말이라는 작은 따옴표 하나로 깔끔하게 끝이 났어요. 이제 따옴표가 제대로 쓰인 거죠. So he painted my right eye. 그리고 그 농부는 내 오른쪽 눈을 그렸어요. And as soon as it was finished. it 는 내 오른쪽 눈이에요. finish는 끝내고 완성하는 건데 was finished 수동태가 돼있죠. 내 오른쪽 눈이 완성되자마자 I found myself looking at him. 여기서 myself는 동사 found의 목적어고요. Looking at him이 그 목적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나는 그 농부를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영어식 표현이고요. 자연스러운 누리말은 나도 모르게 농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nd 농부도 바라보고 내 주변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즉 농부와 사방을 둘러봤어요. With a great deal of curiosity. A great deal of 큰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다 목적어인 myself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호기심을 품고 농부와 내 주변을 둘러봤다는 거예요. Or 왜 그렇게 호기심이 컸냐 하면 This was my first glimpse of the world. 이것이 세상을 내가 처음으로 본 것이기 때문이에요. 눈이 생겨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호기심이 가득해서 주위를 둘러봤다는 겁니다. 여기도 따옴표가 없으니까 허수아비의 말이 계속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만들어야지 농부가 말했어요. 그리고 농부는 내 오른쪽 눈을 그렸는데 그 오른쪽 눈이 완성되자마자 나는 나도 모르게 호기심이 가득해 그 농부와 내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보는 세상 이었으니까요. That's a rather pretty eye. 그건 꽤 예쁜 눈이네. Remarked munchkin. munchkin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munchkin은 후이하와 같은 munchkin이에요. Who was watching the farmer. 농부를 지켜보고 있던 munchkin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Blue paint is just a color for eyes. 파란색 페인트는 딱 눈을 위한 색깔 이지. 눈에는 파란 색깔이 제격 이라는 건데 우리 같으면 눈동자를 까만색으로 그리지만 서양에는 파란 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건 꽤 예쁜 눈이네. 농부를 지켜보고 있던 munchkin이 말했어요. 눈에는 파란 색이 제격 이지. I think 나는 that 이하라고 생각해. I'll make the other a little bigger. make 다음에 명사 형용사가 나오면 명사를 형용사 하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The other 다른 쪽 눈을 a little bigger. 약간 더 크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 이 말은 내가 다른 쪽 눈은 더 크게 만들어야 겠어. 이런 뜻이에요. said the farmer 라고 농부가 말했어요. And when the second eye was done. 그리고 두 번째 눈이 was done. 완성이 되었을 때 I could see much better than before. 나는 전보다 훨씬 잘 볼 수가 있었어요. 눈이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됐으니까 당연히 더 잘 보였겠죠. Then 그리고 나서 그 농부는 내 코와 내 입을 만들었어요. But I did not speak. 하지만 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Because 왜냐하면 at that time 그 당시에는 I didn't know. 나는 몰랐어요. What a mouth was for. A mouth was for what. 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몰랐어요. 입이 말하라고 있는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입을 그려 줬어도 말을 못 했다는 거죠. 정리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한쪽 눈을 조금 더 크게 그려 해야 겠어. 라고 농부가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눈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농부는 내 코와 입을 그렸어요. 하지만 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는 입이 무엇을 하는 건지 몰랐기 때문 이었어요. I had the fun of watching. 나는 지켜보는 재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내가 재미있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여기 watching은 지켜보는 거니까 결국은 보는 거죠. 똑같진 않지만 see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그런데 see나 hear 다음에 명사 그리고 동사의 원형이 오면 명사가 동사하는 것을 보거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them 농부와 다른 먼치킨이 make 만드는 것을 지켜본 거예요. 뭘 만들었냐면 내 몸통과 내 팔다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농부가 내 몸통과 팔다리를 만드는 것을 재미나게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when he I 했을 때 when they fastened on my head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머리를 고정시켰을 때 on 위에 고정시켰을 때 여기서 머리를 위에 고정시켰다는 거는 몸통 위에다가 머리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at last 마침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허수아비가 완전히 완성이 되었을 때 I felt very proud 나는 매우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or 왜 그렇게 자랑스러웠냐 하면 I thought 내가 that 이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I was just as good a man as anyone 우선 was는 비동사의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되다 의 뜻이에요. 그리고 as as 가 있죠. 내가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좋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누구나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 어엿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는 나도 이제 어엿한 인간이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아주 자랑스러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 몸통과 팔다리를 만드는 걸 재미나게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내 머리를 몸통 위에 올려놓았을 때 나는 아주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엿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 녀석은 까마귀들을 놀라게 해서 쫓아버릴 거야. 충분히 빠르게. 농부가 말했어요. 여기서 man은 사람, 어른, 남자 중에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녀석은 사람하고 똑같아 보이네. 여기 why는 왜가 아니라 감탄사예요. 아니 이런. 그 녀석이 a man. 사람, 어른, 남자 중에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그 녀석이 사람이네. 자 여기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같이 붙어있는 거죠. 작은 따옴표는 이렇게 묶여있어요. 큰 따옴표는 허수아비의 말이고 작은 따옴표는 허수아비가 다른 사람의 말을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said the other. 다른 사람이 말을 했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농부가 아닌 또 다른 먼치킨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농부가 허수아비를 완전히 완성시키는 거를 다른 먼치킨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말은 완전히 완성된 허수아비를 보고 다른 먼치킨이 감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이거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구나 이런 말이죠. and I quite agreed with him. 여기서 나는 허수아비죠. 나는 그 다른 먼치킨의 말에 전적으로 의견이 일치했어요. 나도 내가 완전히 사람처럼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the farmer carried me. 농부는 나를 들고 갔어요. under his arm. 자기의 팔 밑으로. 허수아비를 팔에 끼어서 들고 간 거죠. to the cornfield. 옥수수밭까지 들고 갔어요. and set me up. 주어인 농부가 1번 나를 들고 가서 2번 나를 세워놨어요. on a tall stick. 키가 큰 막대기 위에. 다음에 관계부사 where는 막대기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막대기에서 당신이 나를 발견했다는 거니까 당신이 나를 발견한 그 막대기 위에 나를 올려놨다는 겁니다. he and his friend. 그 농부와 그 농부의 친구 이 두 사람이 soon after walked away 곧 걸어서 가버렸어요. and left me alone. 주어인 그 두 사람이 1번 걸어가버리면서 2번 놔뒀어요. 이때 me는 동사 left의 목적어고요. alone은 목적어인 me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나를 혼자 있는 상태로 놔뒀다는 거니까 나를 내버려 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시작한 큰 따옴표가 여기서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허수아비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와 이 녀석은 사람과 똑같네 라고 다른 먼치킨이 말했는데 나도 꽃 같은 생각이었어요. 농부는 나를 팔에 끼고 옥수수바 까지 들고 가서 키가 큰 막대기 위에 나를 올려놓았어요. 당신이 나를 발견한 그 막대기 말이에요. 그 농부와 친구는 곧 걸어서 떠나버렸고 나는 혼자 남겨졌지요. I did not like to be deserted this way. Desert는 버리는 건데 be deserted 수동태죠. 버려진다는 거예요. way는 방식이에요. 나는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즉 나는 이런 식으로 버려지고 싶지 않았어요. So I tried to walk after them. 그래서 내가 그들 그 농부와 친구 뒤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갔다는 얘기인데 try 다음에 to 가 나왔어요. 여기는 설명이 좀 필요해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try 다음에는 ing가 오는 수도 있고 try 다음에 to 가 올 수도 있어요. try 다음에 ing가 나오면 무엇을 한번 해본다는 시도의 뜻이고요. try 다음에 to 가 나오면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노력의 뜻이에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tried entering the house. 그녀는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 여기 집이 있어요. 그녀가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얘는 집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한번 들어가 봤다는 거는 들어가는 행위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try 다음에 to 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남자는 그 집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자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는데요. 이 사람은 집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죠? 못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 들어갔으면 더 이상 들어가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겠죠. 이 사람은 들어가는 행위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try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거는 몸을 한번 해본다는 시도의 뜻인데 행위에 성공을 한 거고 try 다음에 to 가 나오면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노력의 뜻인데 행위에 성공을 하지 못한 겁니다. 두 구문의 차이는 이렇게 행위에 성공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따라가는 지는 바로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여기 would not 가 있어요. 조동사 would 가 부정문에서 쓰일 때는 뭔가를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내 발이 땅바닥에 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무슨 의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내 발이 좀처럼 땅에 닿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호수아비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땅을 딛고 걸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and I was forced to stay on that pole. was forced to 수동태 에요. 투 이하를 하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장대 위에 머물러 있도록 강요를 받았대요. 그 장대 위에 머물러 자기에는 외로운 삶 이었어요. or 그게 왜 외로웠냐 하면 I had nothing to think of. 나는 생각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장대 위에 걸려 있으면 무슨 생각 이라도 해야 되는데 나는 생각할 거리도 없었어요. having been made. having been 분사 구문 이에요.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이유입니다. 그런데 been made 수동태 에요. 분사 구문 주어는 항상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죠.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분사 구문 의 시제가 having been 이에요. 이게 분사 구문 의 과거형 이거든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happy be 과거의 의미를 쓰일 때가 꽤 있어요. 지난번 2장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happy be 완료 형이 과거를 뜻할 때가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투부정사 의 경우 입니다. 투부정사 이 문장에서는 expect 하고 피니쉬가 시간대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녀가 숙제를 끝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expect 보다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그녀가 숙제를 아까 끝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투부정사 해서 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과거가 된다는 거죠. 완료형이 과거가 되는 경우는 분사에도 있는데요. 분사는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이죠. 그런데 이게 having pp가 되면 과거의 뜻이 되는 거예요. 주로 분사고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closed하고 turning하고 일어난 시간이 같아요. 그래서 분사고문을 동시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뜻은 그녀는 전등을 끄면서 문을 닫은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closed하고 having turned가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having turned가 과거니까 이게 먼저 일어난 거예요. 전등을 끄고 나서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뜻도 그녀는 전등을 끄고 나서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분사에서도 동사의 원형의 ing 대신에 having pp가 되면 과거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having been made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어떤 과거냐 하면 너무나도 작은 잠깐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 내가 만들어진 지 정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추억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장대 위에서 매달려 사는 게 외로웠다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큰 따옴표로 시작됐다는 거는 허수아비의 말인데 단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옴표를 다시 쓴 거고요. 여기서 따옴표가 아직 마무리 안 된 거는 허수아비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의아해 하실 까 봐 자꾸 설명을 하는 거고요. 텍스토로 보면 다 한데 묶여 있어서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이런 기회에 따옴표의 쓰임새를 확실히 하려고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내 발이 좀처럼 땅에 닿지를 않아서 장대 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건 외로운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만들어진 지가 정말 얼마 안 돼서 생각할 것도 하나 없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까마귀들과 다른 새들이 옥수수밭 안으로 flew fly의 과거죠. 날아 들어왔어요. 하지만 까마귀와 다른 새들이 나를 보자마자 그 새들은 다시 날아가 버렸어요. thinking 분사고문이죠.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역시 이유 입니다. that 이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I was a munchkin 새들은 내가 munchkin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라서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and this pleased me 여기서 이것은 앞에 말한 내용 전부예요. 새들이 왔다가 놀라서 도망간 거 그게 나를 기쁘게 했어요. and made me feel 주어 인 이 사건이 1번 나를 기쁘게 하고 2번 만들었어요. make 다음에 명사 동사가 나오면 명사를 동사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건이 me 나를 feel 느끼게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that 이하라고 느끼게 만들어줬어요. I was quite an important person.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 이라는 건데 여기 was는 비동사의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이다도 되고 됐다 도 돼요. 이다라고 본다면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말의 뉘앙스의 차이일 뿐이고 큰 뜻은 똑같아요. 자 여기는 따옴표가 하나도 없으니까 허수아비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까마귀와 다른 새들이 옥수수밭 안으로 날아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나를 먼치킨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날아가 버리더군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는 기뻤고 내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 어떤 늙은 까마귀 하나가 내 곁으로 날아왔어요. 여기 looking은 동명사예요. 전치사 after의 목적어입니다. carefully 주의 깊게 나를 바라본 후에 그 까마귀가 내 어깨 위에 앉았어요. and said 주어인 그 늙은 까마귀가 1번 내 어깨 위에 앉아서 2번 말을 했어요. 여기도 역시 따옴표가 없어서 허수아비의 말인데요. 이렇게 콜론으로 끝이 났죠. 콜론은 앞의 말을 부연설명하거나 목록이나 인용이나 예를 제시할 때 씁니다. 지금 said 하고 colon이 쓰였다는 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어떤 늙은 까마귀 하나가 내 곁으로 날아왔어요. 그 까마귀는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내 어깨 위에 앉아 말을 했어요. 이 까마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나올 거고요. 오즈의 마법사 4장 6번째 영상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밝히고 넘어갈 게 있어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림이나 사진이 본문을 가려서 독해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림이나 사진을 넣는 거를 가급적 자제하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해 if 이하인지 아닌지 that farmer thought to fool me In this clumsy manner 이런 어설픈 방법으로 이 말은 이 농부가 이런 어설픈 방법으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건데요. 이런 어설픈 방법으로는 나를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Any crow of sense could see 제정신이 있는 까마귀라면 누구든지 could 볼 수 있을 텐데 뭐를 that 이하라는 것을 You're only stuffed with straw 여기서 you는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네가 지프로 내가 단지 지프로 채워졌다는 것을 제정신이 있는 까마귀라면 누구든지 볼 수가 있을 텐데 농부가 이런 걸 세워놓고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허수아비를 우습게 보면서 농부도 비웃는 말입니다. 여기 따옴표를 살펴보면요. 큰 따옴표하고 작은 따옴표가 한꺼번에 쓰인 거죠. 큰 따옴표는 허수아비의 말이고 작은 따옴표는 늙은 까마귀의 말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시작한 작은 따옴표가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니까 여기까지가 늙은 까마귀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허수아비의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늙은 까마귀는 내 발 있는 곳으로 깡충 뛰어내려왔어요. 주어인 늙은 까마귀가 1번 깡충 뛰어내려와서 2번 먹었어요. 옥수수를 모두 먹었어요. 다음 줄에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더 코언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옥수수를 모두 먹었어요. 늙은 까마귀가 옥수수를 원하는 만큼 실컷 먹어 치웠다는 겁니다. 이 늙은 까마귀는 노련해서 허수아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허수아비를 완전히 무시하고 옥수수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어요. 허수아비에게는 아주 굴욕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열린 큰 따옴표가 여기서 아직 마무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저 농부가 이런 서투른 방법으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네. 제정신이 있는 까마귀라면 누구든지 네가 단지 지프로 채워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서 그 늙은 까마귀는 내 발쪽으로 깡충 뛰어내려와 옥수수를 죄다 먹어 치웠어요. The other birds 까마귀가 아닌 다른 새들이 seeing 분사고문이에요.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이유에 해당합니다. 왔기 때문에 그 늙은 까마귀가 harm 해치고 상하게 하는 건데요. was not harmed 수동태의 부정문이에요. 나에 의해서 해치거나 상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즉 내가 그 늙은 까마귀를 해치지도 상하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came to eat the corn to 그걸 보고 다른 새들이 왔어요. 다음에 to eat 는 부정서의 부사적 용법인데요. 부정서의 부사적 용법에는 목적 결과 원인이나 이유 조건 양보 등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to eat the corn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와서 옥수수를 먹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아주 세심하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새들이 와서 옥수수를 먹은 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to는 the other birds 하고 연결이 돼요. 늙은 까마귀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의 큰 무리가 있었어요. 내 주변에 다른 새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건데요. 여기는 아예 따옴표가 하나도 없죠. 앞에서 시작된 허수아비의 말이 계속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 늙은 까마귀를 해치지도 못하고 상하게 하지도 못하는 것을 본 다른 새들도 옥수수를 먹으러 왔고 순식간에 내 주변에는 큰 무리의 새들이 모여들었어요. 여기는 큰 따옴표로 다시 시작을 해요. 허수아비의 말이 계속되는 거지만 단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따옴표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 모습에 슬픔을 느꼈어요. 왜 슬펐느냐 하면 그 장면이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뭐를 넷 이하를 I was not such a good scared crow after all. 어쨌든 나는 그렇게 좋은 허수아비는 아니라는 것을. 새들을 쫓아내는 게 허수아비가 해야 할 일인데 새들이 허수아비를 우습게 보고 그 주변에 몰려들어서 곡식들을 다 먹어 치우니까 아 내가 허수아비로서 제대로 구시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슬펐다는 겁니다. But the old crow comforted me. 하지만 그 늙은 대 동시 상황 말하면서 위로했다는 거니까 위로하면서 말한 거죠. 만약에 네가 네 머리에 두뇌를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you would be as good a man as any of them 우선 be는 비동사의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되다 에요. You would be 네가 될 거야. 다음은 as 동등 비교에요. 두 번째 as 이하만큼 good 좋아요. 이 말은 you would be a good man 너는 좋은 여기서 good as as 로 비교 가 된 거에요. 그런데 man 은 사람 어른 남자 중에서 사람 이죠. as 이하만큼이나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건데요. 그들 중에 누구든지 이때 그들은 man 을 가리켜요. 그런데 복수가 돼 있으니까 여기 them man 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만큼이나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건데 이때 누구든지 라는 거는 그중에 아무나 하나를 가리키는 거에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고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and better man than some of them 자 여기는 you would be 하고 연결이 돼서 또 될 거라는 얘긴데요. 여기는 better than 비교급 이에요.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 중에 몇몇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래요. 아까는 사람들 중에 아무 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 하고 비교할 때 최소한 동등 하거나 어쩌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작은 따옴표는 까마귀의 말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작은 따옴표가 여기서 아직 닫히질 않았어요. 늙은 까마귀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허수아비의 말 속에 늙은 까마귀의 말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이 모습에 슬퍼졌어요. 왜냐하면 그건 결국 내가 그렇게 좋은 허수아비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늙은 까마귀는 나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네가 머릿속에 두뇌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너는 사람들 중 누구 못지않은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어쩌면 그 중에 일부 몇몇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Brains are the only things. 두뇌는 유일한 것이야. 다음에 worth 월드까지 이어집니다. 두뇌는 이 세상에서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야. No matter whether 자 no matter 하고 같이 쓰이는 말들이 많은데요. No matter what 는 무엇일지라도 하는 뜻이고요. No matter who 는 누구일지라도 No matter when 는 언제일지라도 No matter when 는 어디일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no matter 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무엇 누구 언제 어디라도 상관없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도 whether 이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ether one is a crow or a man. One 누군가가 까마귀이든 아니면 a man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거는 두뇌가 유일한데 이거는 까마귀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두뇌는 필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여기서 작은 따옴표가 끝이 났어요. 늙은 까마귀의 말은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큰 따옴표는 아직 안 끝났죠. 허수아비의 말은 계속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뇌는 이 세상에서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야. 그게 까마귀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다시 큰 따옴표로 시작하죠. 허수아비의 말입니다. After the cross had gone. had gone은 과거 완료형인데요.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일 수도 있고 다 각오 없다는 현재 완료의 과거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애프터로 시간의 선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까마귀들이 떠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I thought this over. 나는 이것을 thought over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것은 두뇌가 꼭 있어야 한다는 늙은 까마귀의 말이에요. and decided 주어인 내가 1번 곰곰이 생각하고 2번 결심했어요. 뭐를 let 이하를 I will try I will try hard to get some brains. 자 여기 try to는 뭐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 노력의 뜻인데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4장의 다섯 번째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내가 두뇌를 얻으려고 노력을 할 건데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두뇌를 얻지는 못한 거고 노력을 하겠다는 점이 강조가 된 내용이에요. by good luck. 다행스럽게도 you came along 당신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당신은 도로시를 가리키는 거죠. and pulled me off the stake 주어인 you가 1번 나타나서 2번 나를 끌어당겼어요. 다음에 off는 떨어지 않아간다는 이탈의 뜻이 있어요. 나를 잡아당겨서 말뚝에서 벗겨준 겁니다. and from what you say 당신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즉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I'm sure 나는 확신해요. that 이하라는 것을 the great us will give me brains 그 위대한 오즈가 me 나에게 brains 두뇌를 줄 거라는 걸 확신해요. as soon as we get to the 에메랄드 city 우리가 에메랄드 시에 도착하자마자 정리하겠습니다. 까마귀들이 가권한 후에 나는 늙은 까마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두뇌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행히도 당신이 나타나서 나를 말뚝에서 벗겨주었고 당신의 말을 듣고는 우리가 에메랄드 도시에 가면 곧 위대한 오즈가 나에게 두뇌를 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I hope so. 나도 그러기를 바래요. said Dorothy honestly. 라고 도로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since 이하이니까 you seem anxious to have them. 당신이 그 두뇌를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oh yes I'm anxious. 아 그래요 나는 간절히 바래요. return the scarecrow. 라고 호수아비가 대답했습니다. It is such an uncomfortable feeling. 그것은 아주 불쾌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it는 가 주어고요. to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that 이하 누군가가 바보라는 것을 안다는 게 아주 불쾌한 느낌이에요.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게 너무나 싫어서 두뇌를 꼭 갖고 싶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두뇌를 간절히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러기를 바래요. 라고 도로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간절히 바래요. 호수아비가 대답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바보라는 걸 안다는 건 아주 불쾌한 느낌이에요. well said the girl 자 그 소녀 도로시가 말했어요. let us go 갑시다. and she handed the basket 그리고 그 소녀 도로시는 바구니를 건네줬어요. to the scarecrow 허수아비에게 there were no fences at all 울타리가 없었다는 건데 no at all not at all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울타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by the roadside 길가 옆에 결국 길가에 now 이제는 이제 출발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길가에 울타리가 하나도 없는 곳까지 온 거예요. and the land was rough and unhealed 그리고 땅이 rough and unhealed 거칠고 갈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황무지 같은 곳에 다다른 겁니다. for the evening 저녁 무렵에 they came to a great forest 여기서 그들은 도로시하고 토토하고 허수아비예요. 얘네들이 아주 큰 숲까지 왔어요. 다음에 관계부서 where는 숲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숲에서는 the trees grew so big and close together 나무들이 big and close together 크고 서로 가깝게 자랐어요. 다음에 that가 있죠. so that 너무 so 이하해서 that 이하다는 so that 구문입니다. 나무들이 너무 크고 서로 가깝게 자라서 the branch is met 그 나무들의 가지가 서로 만났어요. over the road of yellow brick 노란 벽돌이 깔린 길 위에서 그러니까 나무들이 크게 자라서 길 위에서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만났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길가에는 울타리가 전혀 없었고 땅은 거칠고 경작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녁 무렵에 도로시 일행은 큰 숲까지 오게 됐는데 그곳에서는 나무들이 서로 만날 정도로 너무 크게 자라서 노란 벽돌의 길 위에서 나뭇가지들이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It was almost dark under the trees. 나무 밑은 거의 깜깜할 정도였습니다. Or 왜 이렇게 깜깜했냐면 the branches shut out the daylight. 나뭇가지들이 햇빛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But the travelers did not stop. 하지만 그 여행객들 즉 도로시의 일행은 멈추지 않았어요. And went on. 주어인 여행객들 즉 도로시 일행은 1번 멈추지 않고 2번 들어갔어요. Into the forest. 그 숲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햇빛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서 나무 밑은 거의 깜깜했지만 도로시 일행은 멈추지 않고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If this road goes in. 만약에 이 길이 들어간다면 It must come out. It는 이 길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동사 must가 나왔는데 must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을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강한 추측의 뜻이에요. 여기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강한 추측의 뜻입니다. 이 길이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즉 들어가는 길이 있다면 나가는 길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Say the scarecrow 라고 호수아비가 말했어요. And as the 에메랄드 city is at the other end of the road. 여기 is는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 이 뜻이죠. 에메랄드의 도시가 길의 다른 쪽 끝에 있으니까 we must go. 여기도 must가 있는데요. 여기 must는 뭐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야만 해요. Wherever it leads us. 이 길이 우리를 안내하는 곳은 어디에라도. 길이란 게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에메랄드의 도시가 나올 거라는 게 허수아비의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나가는 길이 틀림없이 있겠지요. 라고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에메랄드의 도시는 길의 다른 쪽 끝에 있으니까 그 길이 어디로 가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야만 해요. Anyone would know that said Dorothy 그런 건 누구나 알 거예요.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Certainly 그럼요. 물론이죠. 내가 그것을 아는 이유예요. 이트는 자기가 지금 말한 거고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return the scale crow 허수아비가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if 이하라면 it required brains 만약에 그것이 두뇌를 필요로 했다면 이때 이트는 가 주어고 투 이하가 진짜 주어인데요. 그것을 figure out 생각해내는 것이 두뇌를 필요로 했다면 I never should have said that 여기 조동사 should 아마 뭐뭐 일 것이다 라는 예상이나 추측이에요. 그 다음에 have said 가 쓰였는데 조동사 다음에 have pp는 과거의 일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내가 아까 그것을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나가는 길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된다는 허수아비의 말은 두뇌가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얘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두뇌를 쓸 정도의 일이었다면 자기는 절대로 그런 말을 못 했을 거라는 게 허수아비의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건 누구든지 알아요.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허수아비가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두뇌가 필요했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말을 못 했을 거예요. 빛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여기서 그들은 도로시 일행이죠. 얘네들이 발견했어요. 다음에 themselves는 동사 found의 목적어고요. Stumbling along은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자신들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두움 속에서 1시간쯤 지나니까 날이 깜깜해지면서 앞이 안 보이니까 얘네들이 비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Not at all. 전혀 아닌 거니까 도로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But 토토 could. 여기 could 다음에는 see가 생략이 됐어요. 하지만 토토는 볼 수가 있었어요. For 얘는 왜 볼 수가 있었냐 하면 Some dogs see very well in the dark. 어떤 개들은 어둠속에서 아주 잘 보기 때문이에요. 개들은 어둠속에서도 잘 개니까 잘 볼 수 있었다는 거죠. And the scale crow declared 그리고 허수아비도 분명히 말했어요. That 이하라고 He could see as well as by day. 자 우선 he는 허수아비고요. 이 문장은 he could see well. 허수아비는 잘 볼 수가 있었어요. 라는 문장인데 이게 as as 로 동등 비교가 된 겁니다. by day는 낮에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분명히 말한 거는 자기는 낮에 보는 것만큼 지금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도로시만 빼면 보는데 아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자 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도로시 일행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도로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개들은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었기에 토토는 잘 볼 수 있었고 허수아비도 자기는 낮에 만큼 잘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팔을 붙잡았어요. and managed 주어인 도로시가 1번 허수아비의 팔을 붙잡고 2번 간신히 했어요. to get along 헤쳐나갔다는 건데 manage to 간신히 헤쳐나간 거예요. fairly well 꽤 잘 여기서 꽤 잘 했다는 거하고 간신히 했다는 게 합쳐지니까 그럭저럭 별 탈 없이 길을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정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팔을 붙잡고 그럭저럭 탈없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if 이하라면 you see any house or any place 당신이 어떤 집이나 어떤 장소를 본다면 다음에 관계없어 where는 any house or any place 가리키면서 the night 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거기서 밤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집이나 어떤 장소를 당신이 본다면 she said 도로시가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 you는 허수아비죠. 도로시가 허수아비한테 하는 말입니다. you must tell me 여기 조동산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는 당일성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말을 꼭 해줘야 해요. 그런데 이건 말을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말을 꼭 해달라는 부탁이죠. for 왜 말을 꼭 해달라고 하느냐면 it is very uncomfortable 그것은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it는 가짜 주어고요. walking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가주어 진주어 용법은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건데 지금 보는 것처럼 동명사가 진짜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걷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니까요. soon after 머지않아 곧 the scarecrow stopped 허수아비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을 보낼 수 있는 집이나 장소를 보면 내게 꼭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걷는 건 아주 불편하거든요. 라고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곧 허수아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I see a little cottage. 나는 작은 오두막집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 see는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작은 오두막집 하나가 보여요. At the right of us. 우리들의 오른쪽에 he said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다음에 built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요. 그 관계대명사가 오두막집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build of는 무엇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was built 수동태가 돼 있어요. 그 오두막집이 통나무와 나뭇가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Shall we go there? There 그 오두막집에 shall we go 가볼까요? Yes indeed 그럼요. 물론이지요. answer the child 도로시가 대답했습니다. I'm all tired out.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작은 오두막집 하나가 보이는데 통나무와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리로 가볼까요? 라고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지요.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도로시가 대답했습니다. So the scale curl ladder 그래서 허수아비가 도로시를 이끌고 갔어요. Through the trees 나무들 도로시 일행이 오두막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보통 until이 나올 때 하는 해석이에요. 그동안에는 a until b 하면 until을 뭐뭐할 때까지 라고 해석을 해서 b 할 때까지 a 하다 이렇게 영어의 어순을 거슬러서 거꾸로 해석했던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until을 뭐뭐할 때까지가 아니라 그러다 마침내라고 해석을 한다면 a를 하다 보니 마침내 b 가 됐다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죠.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he was sleeping until she came home. 여기서 until을 뭐뭐할 때까지 라고 한다면 그 여자가 집에 올 때까지 그 남자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죠. 이거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until을 마침내라고 한다면 그 남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러다 마침내 그 여자가 집에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집에 올 때까지 그 남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과 그 남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여자가 집에 왔다는 것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영어의 어순을 거슬러 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에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그나마 지금처럼 until 이하가 짧으면 괜찮은데 여기가 아주 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until 이하를 쭉 먼저 하고 다시 거슬러서 앞으로 온다는 게 아주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뜻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꾸준히 강조했던 것은 until 마침내라고 해석해서 영어의 어순을 따라가보자. 특히 until 이하가 길게 된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해보자 이런 거였어요. 자 우리 허수아비가 도로씨를 이끌고 가서 마침내 오두막집에 도착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And Dorothy entered and found a bed. 주어인 도로씨가 1번 그 오두막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번 침대를 하나 발견했어요. Of dried leaves 말린 나뭇잎으로 만든 침대를 하나 발견했어요. In one corner 한쪽 구석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는 나무들 사이로 도로씨를 이끌고 가서 그 오두막집에 도착했는데 그 집에 들어간 도로씨는 한쪽 구석에서 말린 나뭇잎으로 만든 침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She lay down at once. 도로씨는 당장 침대에 누웠어요. And with 토토 beside her. 토토는 전치사 위대 목적어고요. 비사이더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고어예요. 자기 옆에 있는 토토와 함께 Soon fell into sound sleep. 주어인 she 도로씨가 1번 침대에 눕더니 잠에 빠졌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후이하와 같은 허수아비 즉 절대로 지치지 않는 허수아비 stood up in another corner 허수아비가 stood up 서있었어요. 다음에 another는 다른이라는 뜻과 하나 더 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 another 코너는 다른 쪽 구석이에요. And waited patiently 주어인 허수아비가 1번 다른 쪽 구석에 서서 2번 기다렸어요. 참을성있게 until morning came 자 여기 또 until이 나와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until을 마침내라고 한다면 허수아비가 선체로 참을성있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침이 왔다 이래도 되는 거고요. 허수아비는 아침이 올 때까지 참을성있게 서서 기다렸다 이래도 돼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until 이하가 아주 짧으면 뭐뭐할 때까지 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말로 자연스러울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는 마침내라고 해석을 해서 영어의 어순을 거스르지 않고 쭉 나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는 until 이하가 짧으니까 아침이 올 때까지 라고 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도로시는 당장 침대에 누워 옆에 있는 토토와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별코 지치는 법이 없는 허수아비는 아침이 올 때까지 다른 쪽 구석에서 선체로 참을성있게 기다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제 마법사 4장 숲으로 가는 길이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